패배 충격을 딛고 다시 궐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윤석열 당선인이 잘 그런 정시에 판단을 해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엄청난 그런 자산 상대가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해 왔다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고 그것을 즉시 활용해가지고 그야 상대방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관대함 관용 아량 화합 통합 협치 아름다운 말입니다 근사한 말입니다 그러나 적을 다룰 때 적을 다룰 때는 관대 관용 아량 이런 게 예외가 있어야 되겠죠 옛날 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서 사용을 못한다 참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른들이 해줬던 그런 이야기가 청금 같은 그런 교훈으로 와닿을 때가 많죠 사람은 고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까 악의 젖은 사람 구습의 젖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변화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것을 고쳐서 사용한다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도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하고 고집불통인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절대로 뭡니까 뒤집어보려고 안 합니다 조갑자 씨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떠들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업모론 부정선거 업모론자라고 지금도 떠들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났지만 사람은 고쳐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고집불통이고 그냥 선입견이 강하고 지잘난 맛에 사는 인간들은 고쳐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악의 젖은 사람 사악함에 젖은 사람 선악 개념이 없는 사람은 고쳐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평범한 인간 같으면 공동체의 기초 자체를 뒤엎어버리는 부정선거를 기획하거나 꿈꾸거나 계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한 사람들이 지금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얼굴 뻔뻔히 들고 나는 아무 일 우상호 씨가 몰랐겠습니까 3구 대선 결과를 어떻게 몰랐겠습니까 송영길 씨와 함께 투톱 체제였지 않습니까 우상호 씨 다 알았겠죠 왜 몰랐겠습니까 임종석 씨 알았겠습니까 직접 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번에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냈던 송영길 씨와 우상호 씨는 다 알고 있었겠죠 윤호중 씨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막판까지 2.5%로 이기는 겁니다 1%로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그 계보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계령한 자들의 계보가 다 밝혀져야 되고 그리고 계령한 단계에서 선관위기에 협조한 라인들이 다 밝혀져서 다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숨통을 끌어놓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사용하는 용어치어는 좀 강하죠 숨통을 끌어놓는다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한자숙으로 사자성으로 발본세곤입니다 도려내는 겁니다 척결이라는 용어를 쓰죠 척결하는 겁니다 완전히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대한민국이 전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 박수영 의원이 잘 지적했네요 북한이 올해 미사일을 10번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 회의에 미사일 관련해서 딱 한 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진무실 이전 관련한 NSC는 직접 주재하셨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더 큰 안보 위협인지 청와대 국방부 용산이전이 더 큰 안보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어깃장을 놓는 것은 그냥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고 지금 소위 좌파 진영이 대선 패배의 휴증을 딛고 다시 공세를 강화하는 일종의 예고편이고 소위 예고편의 예고를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 같은 역할을 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런 짓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양반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꿈꾸지 않고 대부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할 건데 여기 박경수님이 정말 더러운 그 사람들이 안보 안보하니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당신들이 5년 한 짓을 생각해 보고 좀 말하시기 바랍니다 819명이 찬성하시고 15명이 반대를 합니다 임진구님은 윤석열이 영웅입니다 머만도 못한 선동질 전문 문재인 정권을 초반부터 묵사벌을 내놓은데요 592명이 찬성하고 10명이 반대입니다 뭐 이런 식이면 만날 필요 있겠습니까 당선인이 만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번에 트럼프 보니까 안 만나고 나가버리더군요 김강규영님입니다 북에서 미사일 쏠 때는 뭔지도 모르고 불쌍히 날아다니다더니 방사벌 쏘니 NSC 열어서 안보가 위중할 때라고 그러니 문이가 짱사랑하는 북에서도 오죽하면 삶은 소대가리라고 할까 180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네요 최일선의 GP도 다 부셨는데 이제 와서 안보 타령 신미영님이 209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합니다 이런 걸 청와대에 있는 사람은 읽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저도 열심히 읽는데 왜 이런 걸 안 읽는 게 민심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정치인 노당들도 정신이 의심될 정도의 수준입니다 고등학교 교실의 토론회도 이것보다 낫겠습니다 주장의 근거도 약하고 설득도 높는 새기는 모양새로 과거 낙후된 교육책에서 배운 사람들 한계가 이겁니다 문재인을 비롯한 한심한 수준들입니다 136명이 찬성하고 3명입니다 여기도 나온 게 뭡니까 그 주장의 근거가 약하고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좌불안석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불안불안해야 됩니다 왜? 그들 밑에 폭탄이 지금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호중 씨 밑에 폭탄이 타고 있는 겁니다 송영길 씨 밑에 뭡니까? 좌석 밑에 폭탄이 타고 있는 겁니다 유해찬 씨 밑에 뭐죠? 예 침대 밑에 폭탄이 타고 있는 겁니다 송영길 씨 밑에 폭탄이 타고 있는 겁니다 우상호 씨 밑에 폭탄이 타고 있는 그 폭탄이 뭡니까? 반복적으로 그동안 저질러 왔던 부정선거입니다 그 폭탄이 그냥 터질 때가 지금 쭉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것 같으면 서로 그냥 좀 협조해서 상대방이 그래도 좀 봐주라 일을 처리하다가 좀 마일락 해달라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 취할 태도인 거죠 폭탄이 지금 타고 있는데 그냥 뭐 협조 못하겠다 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거는 참 내가 볼 때는 제정신으로 뭐 여기 이봉훈이 말씀하신 다이너마이트 지금 심지가 막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끌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심지 어떻게 여러분 끄겠습니까? 이미 저질렀 건데 2020년 4.15 총선이 그냥 저질렀지 않습니까? 이를 그 정거물이 지금 어디면 모든 전국법원에 지금 다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3구 대선은 뭐죠? 정거보전을 지금 계속 거부하지만 어떻든 간 3구 대선도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거죠 불러가지고 뭡니까? 이건영이 까면 뭡니까? 검찰 수사 들어가면 안 불겠습니까? 다 불죠 검찰 들어가면 다 붑니다 검찰 수사관 앞에서 줄줄이 다 붓는 거죠 호프 그린님이 죽는 게 안 무서운가 봅니다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 일단 부정성을 저지른 것 자체가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왜? 양심이 후들거려서 어떻게 하냐 이야기해요 다음에 애들 앞날 생각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런데 그걸 뻔히 저지른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민낭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폼 잡고 다니는 걸 보면 저게 정신인지 아니면 저게 동물인지 짐승인지 아니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밑에 지금 아주 정확한 표현이 밑에 다이너마이트 심지가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그리고omial이나 다이너마이트 임사 witches